자 혜원이는 AA23 파닉스입니다. 혜원이도 있는데 주 3회 와서 학년에 맞게 단어 공부도 좀 하는 게 맞을 것 같은데 혜원이 생각은 어때요? 단어요? 응? 단어요? 응 단어가 뭐? 흐흐흐 자 그래서 이거 맞죠? 네 한번 소리나 읽어볼까요? 파트 파트 잠시만요 펜이 안여기고 있어서 잠깐만요 말을 안 듣고 있어요 다시 불러내야 되겠어요 됐다. 나왔다. 그렇죠? 하시죠. 그럼 여기서 낸 소리들만 먼저 쭉 한번 소리내 볼게요. 그래서 푸 오 아 파트 받쳐서 파트 오는 오 오 아 어 아가 됐죠? 오케이 파트 오케이 소리 파트 파트 쓰기 P-O-T 오케이 소리 파트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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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계속해서 소리 컷 컷 여기서 나는 소리 크 크 어 어 트 합쳐서 컷 C는 스크 중에서 크 U는 U-O 중에서 어 그래서 합쳐서 컷 컷 컷 뜻은 자르다? 자르다. 옳치 소리 컷 쓰기 C-U-T OK 소리 컷 컷 C-O-T 그래서 소리 하트 파트 여기서 나는 소리를 faults ep pracy 하트 뜻은 뜨거운 뜨거운 잠시만요 핡 핡 어 그래서 소리 M-C-O-T M-C-O-T 계속해서 소리 M-O-G 여기서 난 소리들 M-O-G 합쳐서 M-O-G U는 U-U-O U-U-O 중에서 M-O-G G는 G G 중에서 M-O-G 합쳐서 M-O-G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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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훌륭하고요 계속해서 소리 NOT 그래서 소리 N-O-T U는 U-O-O 중에서 O 가만 보니까 여기 U랑 O가 다 있다 그치 U가 O 되는 거랑 O가 A 아 되는 애들 모아놨어 그치 눈치챘나요? 네 오 소리 NOT 쓰기 M-U-T U-T 소리 NOT NOT N-U-T OK 계속해서 소리 RUN RUN 여기서 난 소리들 R R R R RUN RUN 뜻을 알아요 혹시? 달리다 달리다 오 잘하네 파닉스 해도 아니 보카 해도 잘하겠는데 그리고 보카가 이제 슬슬 필요해 해원이 나이에는 학년에 소리 RUN RUN 쓰기 R U N OK 그렇지 소리 RUN RUN 해원이 지금 몇 학년이지? 3학년 아니야? 3학년 3학년 맞지? 네 OK 계속해서 소리 TOP TOP 그렇지 그래서 여기서 난 소리를 쭉 볼까? T A A 합쳐서 TOP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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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OK 그래서 소리 TOP TOP 쓰기 TOP TOP OK 훌륭하구요 자 그래서 시험도 잘 치시기 바래요 네 수고했습니다 네 응 저거س 잘 치고